자 후루루루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이던 노래하는 코트의 코트루께라 시간입니다 오늘 총상금 10만원을 걸고 한번 코트루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루께라 스타트 첫번째 인성코트님 안웃긴데? 안웃긴데? 씨바라? 안웃긴데? 안웃긴데 씨바라? 안웃긴데? 안웃긴데 씨바라? 얼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왜? 웃기잖아요 안웃긴데? 웃겨요 안웃긴데 씨바라? 안웃긴데? 안웃긴데? 죄송한데 이게 웃기나요? 죄송한데 이게 웃깁니까? 이런걸로 잘 마시지 마세요 알겠죠? 코코까까 3월 1일 드디어 유튜버가 된 구도젤리가 아니라 코트젤리 자기 합리화는 다이어트가 절실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살을 빼서 더 예뻐지고 싶다는 둥 그러는데 뭐 다이어트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난 절실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나는 살을 빼야 된다 뭐 살을 빼서 예뻐져야 한다 이렇게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물렁뼈대가리님 저스틴 비버 제발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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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제발 이 병신같은 유튜브 소스 아니어라 제발 부탁한다 간다 한 치를 벗어나지를 못하네 심각한데? 자 다음 가겠습니다 코트 그룹 할 때 제가 요즘 그룹 게임 많이 하죠 헤이 기미 왑 기미 왑 유모더팍킹 샤드팍킹 맨 유팍킹 샤드팍킹 맨 샤샤샤 샤드앱 유샤드앱 파킹 플리즈 유샤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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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외국인들이랑 게임하는 제 방송 뒤풀이 방송 보시면 아실 텐데 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한번 싹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억에 남는 분 세 분 딱 뽑아가지고 10만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시작할게요 코우 참여자 현황님 오 내 거 한다 오 이거 좋았어 일단 이분 후보에 올릴게요 이거 재밌네 어 이건 웃겼다 오 내 거 한다 오 내 거 한다 자 다음 자 텔레토비 도라이버 뺀지 나사 못 도라이버 뺀지 나사 못 금방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열광을 하고 왜 인터넷 방송에 빠진지 이제서야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한 줄기 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예 자 머시부랄놈님 안녕하세요 머시부랄놈입니다 에이 세상 어두운 고정씨야 니가 늘 자라고 믿는데도 담배 한 대 피고 보니까 춘천도 하금은 그리워요 요 니가 머시배놈인가 으리 시벌 뭐 씨부랄이네요 머시부랄놈이래 네 머시부랄놈이래 자 후루루루 님 아잇 하잇 하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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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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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도 잘하시네 아니 검도 하는 건데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찐다가 검도장 가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검도 안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웃긴데요 웃긴데요? 웃기기만 하는데 왜 이 악물고 안 웃기다고 그러세요? 웃긴데요? 일단 이분 후보에 넣도록 허겁습니다 꾸꾸까까 다음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코트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건너편에 니가 거 저게 웃긴가? 건너편에 존나 슬픈데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니 동네 알림 와 존나 슬픈 이야기인데 이거를 웃어버리네 코트를 웃겨라 오늘 후보 3명에게 예 5만원 3만원 2만원 쥐어준다 그랬죠? 코트가 할 말 예언 자 이제 코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네 뭐 3분 10만원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이슈 유튜버들 근황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 중인 노래하는 코트가 방송 은퇴를 의미하는 글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코트는 유튜버 스트리머로서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 아프리카 TV로 방송 복귀를 했는데요 방송 복귀 후에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는 듯 했으나 방송을 통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은퇴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오 야 근데 오 잘했어 야 이 친구는 저기에 넣을게요 센스 있었고 재밌었어 오 재밌 잘했어 오 한 줄기 빛이야 좋았어 다음 코트 배달받으러 갈 때님 아 이거 좀 웃기긴 하다 코트 배달받으러 갈 때 코코 까까 다음 닿님 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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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 존나 기기하다 와 와 아임 효고님 다음 한상님 보이지 않는 것 윤태윤씨 그 안경을 좀 벗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게 제 앞에 뽀싸른거리는데 아 미친 씨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뒤지실 것 같아 진짜 아니 뭔데 아뇨 안아른거려요 예 다음 랄브 거짓말 못함 야 랄프야 해석주스 좀 만들어 와봐 예행님 돼지새끼 그래서 맛있었구나 맛있는데요 코코까까 코우박님 4월 1일을 위한 콧박이들의 염원 아 너무 좋다 노래 예 아니 근데 나 진짜 오늘 4월 1일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살 못 뺄 것 같나봐요 제가 살 못 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얕잡아 보셨어요 나 살 빠지고 있는 중이고 빠질 겁니다 100kg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크래프트 페드라곤님 페드라곤은 뭐야 네 엄마 없어 네 엄마 죽었어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난 너무 뜬금없네 페드라곤 나 미치겠다 나 개웃겨 이 새끼 이거 아 이 분 후보에 올릴게요 페드라곤님 나 제일 웃겼어 예 어깨 목풀기님 오른손과 왼손을 등에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올려 천장을 바라봐줍니다 와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와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이런 시벌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아이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한 줄 알았더니 심판의 날 코트님 여러분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고 진짜로 살 빼려고 야채나 해독주스 먹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살 빼요 후 속 웃기 처음 없던 날 미친 새끼 재밌냐 재밌나보지 너는 이게 꼬꼬까까 콧박이들의 합리적 의심 2019년 1월 3일 뭐지? 1월 3일 날 뭐 했는데 내가? 나의 모든 시청자들은 나의 다이어트 공약을 보지도 않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깐족거리며 나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한테는 차단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불만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일 오전 4시 18분 노래하는 코트는 지금부터 공약을 이행한다 2월 3일 날 아 진짜 개새끼다 나 와 내 1년 전에 딱 이런 얘기를 했네 유튜브에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었지? 우리 팬들은 내가 진짜 이번에는 살 꼭 뺄게요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그동안 기만해서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99.9kg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항무정 이 미개생물들이랑 말라비틀어진 유튜브각 잡지 말고 약발방해져요 형 감사합니다 청계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시작되는 코트를 웃겨라 오늘 제가 3명을 지목했는데요 그중에서 1,2,3등 정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제가 호명했던 인원들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아이디어를 바로 그럼 약발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약발방 레츠 겟잇 자 이제 코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3분 10만원 제가 드릴게요 첫 맛이요 첫 맛이요 첫 맛 첫 맛 첫 맛 첫 맛 첫 맛 itting 첫 맛 첫 맛 첫 맛 하하하